괜찮아?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빨리 치료받자 네가 지금 누굴 걱정해? 네가 지금 나 같은 거 걱정할 때야? 너 나 때문에 다친 거야!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! 이게 왜 너 때문이야? 텅 빈 동네 거리를 그렇게 질주하는 차가 그냥 우영 같아? 그 차가 벌어 봐 조회도 안 되는 대표로 차인 게 우영 같냐고!